드디어 수능이 다가왔습니다. 드디어 내일이 수능이네요. 학생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. 1년 동안에 여러분들 20년 동안 살면서 초, 중, 고등학교 12년 동안의 나의 노력을 억울하죠.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고요.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도 압니다. 그래서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엄마, 아빠랑도 얼마나 많이 싸워봤고 친구들하고도 짜증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알아요. 근데 드디어 이제 수능 맞습니다.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다른 거 다 빼고 문제 하나, 두 개 더 맞춘다고, 더 틀린다고, 물론 대학교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. 인정합니다. 최저학력 기준 정말 한 문제 더 맞추면 올라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 알아요. 근데요.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여러분보다 많이 살아봤잖아요. 시험 문제 한 두 개 더 맞았다 틀렸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절대 바뀌진 않습니다. 대학교 한 두 개 레벨이 바뀐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거든요. 지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거 알고요.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요.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정말로 울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해방감 느끼는 학생도 있을 거고.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일 시험 인생을 바꾸진 않습니다. 수고한 걸로만 충분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밤 또 잠 안 올 거 알아요.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잠이 오겠습니까? 그럼에도 일찍 잠이 안 와도 눕습니다. 누워서 잠하라 잠하라. 잠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고 아 나 열심히 했다. 다 끝났다. 이제 풀 만큼 풀고 집에 가겠다. 그래서 내일 시험 보고 나서는 아주 밝은 발걸음으로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수능 대박 응원합니다.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.